안녕하세요 나만의 이사 파트너 땡큐 익스프레스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 땡큐 익스프레스는 이사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신속하게 출동하여 안전하고 깔끔한 이사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포장이사, 원투룸이사, 용딸이사 등 다양한 이사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으며 고객님의 이삿날이 편안한 휴일이 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합리적인 견적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최고의 이사 서비스 언제든지 저희 땡큐 익스프레스를 찾아주시고 편안한 이삿날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